오늘 해볼 게임은 핵무기 공장을 건설하고 세계 거물들을 파괴하세요 라는 게임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이 꼬마들은 폭탄을 가지고 노는게 어때요? 난 좀 이상하게 되어있는거 같아요 아 나 하고 싶은데 왜 폭탄을 터뜨리고 난리야 이러는거 같은데 아이고 이제 좀 잘 수 있겠구만 어우 내 집 뭐야 하하 나한테 더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킹 로블럭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불타고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한 일에 대해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잘 잡으세요 우리는 조이들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 아 야야야야야야 끌고 왔는데 나? 3시간 후 어? 이렇게 간다고 그냥? 새 집을 즐기세요 멍청이 하하하 아 아 내 집을 푸시고 외딴 곳에다 버린거야? 좋아요 이제 뭐하지? 어디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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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여기잇 네네 어디잇 유 Freunde mentor 하하하, I tell you what! I hope you give revenge on him,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 뭔가 얘가 박담 같아 보이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어어어어 공..어? 아까 보면 안될거같은게 보였는데 약간? 한번 해보자 미스터씨 일하러 가봅시다 뭐야 이거 할머니 5월? 뭐야 저건 어.. 나라를 만들라는데 이걸로 미스터씨 해피 행복한 이렇게 하자 정말 뿌듯해요 버튼을 누르고 오 뭐야 무료 우라늄을 얻으라는데 저건가? 무료 우라늄 뭐 이런거? 일단 하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붐박스로 가서 8로 하면은 워크스피드가 두배로 됩니다 워크스피드가 두배로 됩니다 워크스피드가 두배로 됩니다 아 여기로 와서 우라늄 드로퍼를 구매하세요 분쇄기 18달러 여기서 모여서 미사일 발사대 얘를 써서 이걸 가져간 다음에 얘한테 가져가면 된다는 건가? 이 사이 배열에서 떨어뜨린 돈을 꼭 가져가세요 24돈이 생길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이거 일단 가져갈게요 우라늄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라늄을 얻을 수 있고 이제 이거를 다시 돈을 한 번 더 벌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끌고 가자 하나 더 되게 느리네 됐다 될나? 가져가고 24 모았고 해커를 해서 첫 번째 적을 어 찾으세요 어 저기 있다 해커를 잠금해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방화병을 해킹하고 적의 좌표를 얻습니다 동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해킹하면은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자표 15 됐다 이러면 처치한 할머니 이 공연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려줍니다 하하하하 이 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손자를 다시 보는 것 뿐이에요 잠깐 그 소리가 뭔가요 유비 당신이죠 어 왜 이러는 거야 메일을 처치했습니다 와 정말 정말 멋지네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계속하면 되겠죠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핵 무기 공장을 건설하고 세계 건물들을 파괴하세요 라는 게임을 해봤고 재밌게 어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빠이